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? 이게 그 당시 철학자들의 고민이었거든요.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리나 쓰고 이러지 않았어요.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렇지 않습니다. 평생 동안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군주들을 설득하고 비난도 하고 돌짚기도 날리고. 하나하나가 정말 잠 못 이룰 정도로 재미가 있어요. 기상천외한 게 독가스도 만들었어요. 비행기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너무 궁금해 그걸 만나보고 싶은 거야. 많이 있습니다. 아껴두고 있는 거니까. 알려주세요. 아끼지 마요. 완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. 이런 거 좀 일찍 들었어야 됐어요. 25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. 그만한 값어치가 없었다면 시간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.